어쨌든 화이팅! 다시 해야 해 페이스메이커로서 같이 해야 할 자질이 있다면? 어... 미모? 날씨는 추워도 그리고 벚꽃은 떨어져도 중요한 것은 우리 축제, 마라톤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대청원 삼행시 해주실 수 있나요? 대청원 삼행시요? 네! 네! 우리 대한민국 관광들은 청! 청명한 한 알의 후! 후연지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마라톤대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청원 마라톤대에 몇 번째 참여하시는 건가요? 저는... 편집국장 때부터 한 7번? 직접 뛰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엔 뛰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 우리가 저... 벚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여튼 저... 잘 안되더라구요. 행사할 때까지 치지 말고 그저 버티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상관없이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달리실 건가요? 예 달리겠습니다. 아름다! 하나한행은? 나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뿐 은행 중에 은행 중에 은행 은행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하나한행 은행은 하나한행 충청투데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희는 대전에서 마라톤 클럽이에요. 명품 마라톤 클럽이거든요. 샤넬! 저희는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 기록을 내고 싶으신 분 기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시면 저희를 따라오면 같이 달릴 수 있어요. 오늘도 해간 우리 회원분들이 한 20명 이상 참석을 해가지고 구수전화 배당 받았구요. 오늘도 해간 우리 회원분들이 아무 소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찌라! 화이팅! 충청투데이! 화이팅! 화이팅! 포 BIG listen! Hыв disorder 감사합니다.